CEO of SK GEOCENTRIC 나경수 Stayed in Singapore from 3rd to 5th of May Having business meetings and conducting MBWA 첫 번째 일정은 싱가포르 지사와의 미팅 후 다음으로 2015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종합화학기업 사비과 설립한 합작법인 SSNC를 찾았는데요 SSNC는 SK GEOCENTRIC이 자체 개발한 고성능 폴리에틸렌 브랜드인 넥슬렌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죠 나경수 사자는 SSNC 관계자들과 논의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점검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개발을 위해 지난해 손을 맞잡은 APP사와의 미팅에서는 친환경 포장재 개발을 위한 재활용 재지 등 종이 소재 공급과 친환경 소재 개발, 도입 등의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양사 간의 더 큰 시너지 창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또 싱가포르에서 근무 중인 우리 구성원들과 티 미팅, 저녁 만찬 등을 함께하며 소통의 장을 가졌는데요 구성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랬고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석유화학 제조업체 신포화학과의 미팅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SK Geocentric is actively moving about to expand its environmental-friendly business portfolio The efforts of SK Geocentric to make the world green will continue from now on 신포화학 신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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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